요즘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부는 바람에 너무 강정돔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다 해봐야 오늘 15키로 아 15키로 같고 장사가 힘든데 상태는 진짜 좋죠 빵 보세요 이야 빵과 끝내주죠 빵이 장난아닌 형태가 진짜 좋은데 많이 못잡았어요 그리고 강어 몇마리 하고 울메기 딱딱 붙어있는 물메기들 울메기 하고 돌락지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방어들이 양식강어 돔이 요즘 기본입니까 양식감성돈 양식감성돈 꼭 틀리죠 색깔도 틀리고 지느러미부터 틀립니다 자연산 지치 몇마리 하고 양식 양식 줄돔 새끼들 정확한 이름은 돌돔이죠 돌돔 새끼들 딱딱 붙어있는 sure 매실수 요 πό고 outlined 된장 된장 너무 맛있고 진짜 풍장은 좋죠 아빠랑 완전히 야외꼬르 진짜 풍장은 좋죠 아빠 이거 얼마 ? 짜인살들 베교 이건 이게 능시 손질도 할머니들 손 안대고 깨끗하게 해주는거에요. 원래 우리 엄마랑 장사하던데 제가 13년 물려받아갔어요. 오 잘달이죠. 십몇년 했으니까. 집에 가면 어머니들이 손 댈게 없어요. 소금간은요? 간도 해줘라 이면. 와 강화좋다. 자 이렇게 오늘 노곰고기 들어왔습니다.